오늘 사회전 시합 양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홈코넛 제기마이스 50조속 22세 심장 184cm 체중 60은점 40kg 지금 프로에 대변 바이터팀 6! 프로 자 이 말씀은 처음으로 SG공신플러 조속 26세 심장 172cm 체중 66kg 마지막으로 프로의 대별을 바이터 아냐 초 프로 이번 경기에서는 김상우 18입니다. 오늘 경기를 관련된 우리 관련된 여러분들께서는요 선수단 여러분들에게 멋진 파이프과 음원의 환성과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선수단은 한번 우리 셋 체험을 하고 바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단의 비판 선수단의 선수단의 본인 선수단의 선수단의 범죄 화이팅! 투자 화이팅! 화이팅! 성공! Notes Cannon 정도 스마ty 어 przew 뱅 것도 Female 파이팅 시작! 한 번 더 고고고고 고고고고 어디 어디 기를 잡아야 돼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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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훈이로 무대가 돕는게 멋지게 좋아 .. 올렁 저 들어 천천히, 천천히! 더, 더, 더! 진짜! 조금러! 움직여라! 움직여! 아 으 으 으 으 자세! 벌써 일찍 안 넘어졌다 준비됐지! 라운드 2 아무것도 없네 덕분에 한 번 더 덕분에 한 번 더 덕분에 한 번 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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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 억지 성공 유호 허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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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5, 4, 3, 4, 5, 6, 6, 7, 8, 8, 9, 9, 10 루치아! 3, 2, 1, 2, 1 5, 6, 7, 8, 9, 10 5, 6, 8, 9, 10 잘 세우고 오케이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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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나와봐 던져 던져 오케이 춘다 춘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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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머리가 너무 많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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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이팅 주님 조상업 기쁨과 다일로 하세요 모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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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2, 1 2, 2, 3, 2, 4 1, 2, 3, 2, 3, 2, 4 3, 2, 1 1, 2, 3, 2, 3, 2, 1 더 마이게서 마이게서 마이게게 공부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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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참고하게. 참고하게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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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같이 가봐도 되겠다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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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즈 États BO 3라운드 2분 50초의 홈포넌 김윤찬 선수와 김윤찬 선수가 가장 많이 하였습니다. 김윤찬 선수는 도박호쇼 문명 선수님께서 승윤찬 선수 순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상장 최종 제주맨스 복싱 성명 김유찬 이 선수는 2005년 8월 3일 2005년 5시 경영장에서 거행된 프로봇식 웹퍼럭 쪽 사람을 연기해서 우수한 인야로 당통 공찬을 수행해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장을 수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이어서